쓱쓱쓱 해주고 물로 헹궈서 사자가 일어나면 기분 좋게 벌레도 없게 해줄 것 같아요. 흥긴하게 기름 같은 것도 발라줘요. 기름도 발라줘? 원순이 미용사는 사자의 갈기털을 잘 털어내고 빗겨주었어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갈기털을 염색한 다음 여러 가닥으로 멋지게 꼬아주었죠. 그런데 그때 사자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있잖아요. 원숭이가 너무 멋지게 해놔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게 해서요. 그래요? 너무 멋있어서요. 아니 내가 저렇게 잘생긴 사지했단 말이야? 그 후로 사자는 사랑개띠 초원의 멋쟁이가 되었죠. 이제 심술버릴 틈도 없어졌어요. 멋쟁이가 되고 싶나요? 사랑개띠 미장원에 오세요. 멋쟁이가 되고 싶나요? 새롱게티미장원에 오세요. 멋진 모습 기분 좋아 신나는 하루하루 후와후와 드랄랄랄라 꼬마 땡키 드랄랄랄라 새롱게티미장원 다가실 때 오 멋쟁이 자 이렇게 해서 새롱게티미장원의 엉뚱한 손님 이야기 완성 우리가 만든 이야기 우리가 만든 그림자 버스 안에 가르쳐요 나도 머리하고 싶어요. 새롱게티미장원에서 머리하고 싶어요. 어떤 머리 하고 싶은데? 우선 뽀글뽀글 파바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 구름 색으로 염색할 거예요. 뿅. 하지만 새롱게티미장원은 너무 멀잖아. 그런가? 그럼 동네 미장원이라도 가야겠다. 그러면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우리 다 같이 가요. 좋아 좋아 빵빵이 형 이야기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네? 알았어. 새롱게티 미장원의 엉뚱한 손님 새롱게티 초원에 드디어 미장원이 생겼어요. 원숭이 총각이 미용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첫째 날에는 타조 아가씨가 와서 꼬리털을 멋지게 손질하고 갔어요. 둘째 날에는 얼룩말이 와서 흑백 무늬를 칼라 무늬로 염색하고 갔지요. 또 어떤 날에는 하마 아줌마가 와서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술쟁이 사자가 왔어요. 저 흰 구름을 다른 색으로 염색해놔. 안 그러면 미장원을 부셔버릴 거야. 원숭이 미용사는 사자에게 노을이 져서 주황색으로 변한 하늘을 보여주었어요. 늘 잠을 자느라 노을을 한 번도 못 본 사자는 감탄을 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사자는 또 찾아왔어요. 저 앞에 보이는 바오밤 나무에 나뭇잎을 다 잘라놔. 원숭이 미용사는 애벌레의 도움을 받아 바오밤 나무에 서른구레 나뭇잎을 다 잘라놓았지요. 사자는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원숭이 미용사는 잠든 사자의 갈깃털을 멋지게 손질해 놓았지요. 잠시 후 사자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우와! 내가 이렇게 멋졌어? 구로사자는 멋을 내느라 심술부릴 틈이 없어졌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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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